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인접한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터키 대지진 이후 지진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을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 이후 수천 키로 떨어진 한국과 일본의 지하수에 이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브리고리 지역에 터키 대지진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준 것이 최근 브리고리 필리핀 마연화산 인근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번에는 남태평양 호주 북부에 위치한 사막 인근의 작은 마을 드라자마 누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비와 함께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물고기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땅과 지붕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죽지 않은 채 바닥에서 펄떡거렸다면서 이들은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하늘에서 물고기가 땅으로 우수수 떨어진 것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2010년 8월에도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에 호주의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는지 얼마 뒤에 한 달 뒤인 2010년 9월 4일의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호주 인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였고 몇 달 후인 2011년 2월 22일에도 규모 6.3의 강력한 지진이 뉴질랜드 타필드 지역 근처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천 번에 이르는 소규모 여진이 몇 달 동안 이어졌으며 그 후 약 20여일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터키의 2월 6일 대지진 이후 한 시민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의 징조 같았어요. 저는 죽을 거고 여기에 묻힐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터키에서 2월 6일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초 지진이 발생한 이후 보름 동안 6천 번 넘는 여진이 이어졌으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292차례 발생했고 6.0이 넘는 지진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터키 재난관리국은 강진 발생 후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2,310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시리아의 사망자 수 5,814명을 합친 전체 사망자 수는 4만 8,124명입니다. 이러한 터키 대지진이 규모 7.8이었고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1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 9.1을 뛰어넘는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상한 지진의 징후들 오늘 같은 호주에서의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이 계속하여 나타나며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으며 일본의 후쿠시마가 될지 아니면 최근 일본 지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관동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수도권에서의 강진이든 아니면 후쿠시마이든 그 피해는 우리가 무엇을 살상을 하든지 그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지옥의 현장이 펼쳐질 수 있음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지진학자들의 한숨이 최근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